저기… 이제 어떡할 거야… 알아서 하십쇼… 아니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렇게까지 일을 벌려놓고 이제 와서… 으흑… 아니 지금 네 심정이야 알겠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꺼지면 되지 말입니다… 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야! 뭐야! 어디 가는데?! 이씨… 나도 몰라 이제… 아 으아 개가 죽는! 루져! 루져! 으아악! 역시 여기는 포기하는 편이... 아니... 결국 언젠간 정부 처리해야 할 놈들이야 조금이라도 몸이 멀쩡할 때 처리해야 해! 아니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저길 왜 혼자 들어가요?! 뭐야... 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단 저것들이 눈치채기 전에 자리부터 옮겨요 빨리! 누군진 모르겠지만 신경 꺼라... 저놈들은 내가 전부... 혹시 이거 찾아요? 너이... 빨리 안 누나?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잘 챙겼어야지... 머리 좀 식히고 나랑 천천히 얘기 좀 하면 못 돌려줄 것도 없는데... 너 진짜 콱... 오? 오? 오! 한 대 치겠다! 오! 설마 애를 때리려고요? 왜... 못할 거 같냐? 하... 뭐 하는 짓인지... 그래... 뭐 얘기만 해주면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 복수 때문에 저놈들 다 죽이고 다닌다고요? 엄마하고 아버지 두 분 다 빌라 안에서 좀비가 돼 있는 채로 있었어 물리고 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 범인은 적어도 이 시내에 있는 놈이겠지 그렇다는 건 이 동네에 있는 좀비들을 전부 죽여버리면 놈도 죽일 수 있다는 소리잖아 어... 그... 그럼 여태까지 얼마나... 어디 보자... 오늘로 벌써 여덟 마리나 잡았네 어... 네? 왜? 안 믿겨? 미안하지만 전부 사실이야 그것도 전부 나 혼자서 죽여버렸지 어... 그...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3일 정도 됐나? 하... 저기요 혹시 저희 동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음... 글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숙제를 조사했던 것 같긴 한데... 못해도 3만명이요 3만명!!! 3일 동안 꼴랑 8명 처리해놓고 어느 세월에 전부 다 잡을 건데요? 대충 계산해도 30년은 더 걸리겠구만! 상관없어 응? 10년이든 30년이든 전부 죽여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다고! 전부 구축해 주겠어 이 마을에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찡찡찡찡찡 우와... 실화냐? 진심 개씹떡 같아 뭐... 뭐 임마? 아니 그 나이에 중2병이야 뭐야... 방금 그것도 어디 만화돼서 따라한 거잖아요 뭐... 아, 아니야!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네네 그러시겠죠 뭐 어찌됐든 잘됐네요 이유야 어찌됐든 목표는 저희랑 같으니까 뭐? 저희도 이 근처에 있는 놈들 한 놈도 빠짐없이 싹 쓸어버리는 게 목표거든요 저희라면...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거야? 그렇게 두리번거려도 뭐 안 나와요 지금은 여기 말고 좀 더 안전한 곳에 이것저것 나눠 살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론 이 동네 자체를 나와 바리로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합류하라 이거야 지금? 사람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우리랑 손잡으면 아저씨는 좀 더 쉽고 빨리 복수해서 좋고 저희도 전력이 늘어나서 좋고 아이... 서로 윈민하고 얼마나 좋아? 일단 저희 대장하고 얘기나 한 번! 필요 없어... 난 혼재가 훨씬 편하니까 아... 아저씨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해봐요 아저씨 아까 거기에 혼자 들어갔으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백방 뒤졌을걸? 사정 들으니까 열받는 건 이해하는데 아 저것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눈 돌아가서 물불 안 가리고 덤벼대다간 복수는커녕 당장 내일 모레쯤 쟤네랑 같은 신세돼 있을걸요? 시끄러! 니가 뭘 안다고... 적어도... 여기 파밍 3일밖에 안 한 아저씨보단 훨씬 잘할걸요? 아니다 그럼 뭐 계속 그렇게 혼자 다니시던가? 음... 그 총은 한 일주일 뒤쯤에 좀비돼 있는 아저씨 머리통 부수고 챙겨가면 되겠지 뭐? 으흐... 하... 그래 머리 시키고 생각해보면 이 녀석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뒤통수 맞지만 않는다면 일단 손해볼 일은 없겠지 좋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번엔 내 쪽에서 실컷 이용해 먹고 버려주마 좋아 한 번 만나볼 테니까 안내해 아이 진작에 그러시지 진짜 겁나 튕기시네 대신 조금이라도 수상한 건덕지 보이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 네네 그럼 따라와요 아저씨 아 그리고 또 응? 또 뭐야? 나 23살밖에 안 됐거든 아저씨 아저씨 좀 그만하지 아 23살 네 아저씨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어? 이 암마! 너 어디 갔었어? 영빈이가 지금 너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알아? 후후... 이걸 보고도 그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굴 데려왔는지 알아요? 데려와? 뭐야? 이 주변에 아직 생존자가 있었어? 짠 짜자잔! 무려 총을 가지고 있는 무장 군인을 데려왔다 이 말이야! 뭐? 군인이라니 어디에서... 니가 왜 여기에... 에? 뭐야? 아는 사람이에요? 어 있어 여기 오기 전에 만난 또라이 위험하니까 너도 빨랑 이쪽으로 와 애초에... 애초에 당신들만 안 만났으면... 안 만났으면 뭐? 뭐가 달라지기라도 했을까봐 닥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거 총이나 좀 치우줘 요즘 훈련소에서 총구 사람한테 향하지 말라는 것도 안 가르쳐주나? 하! 거세 부리지 마시죠 내가 못 쓸 거 같아? 어? 못 쓸 거 같은데? 으흑! 맞다! 아직 탄창이... 빨리 내놔! 난 약속 지켰어! 아이씨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려고 그래요? 뭐야? 니가 그걸 왜 갖고 있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주지 마 그거 돌려주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 남의 물건 훔쳐가 놓고 되게 뻔뻔하시네 그냥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려주시죠 뭔 소리야? 탄창 돈 주고 사기라도 했나?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왜 그쪽 물건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습니다 면병 떨고 있네 그딴 게 실전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뭐, 무슨 일 있어? 에잇? 미친 미친 그 사이에 얼마나 해된 거야 아니야 미친놈아! 말이 되냐? 드세요 뭐야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됐습니다 아내 뭘 탔을 줄 알고 네? 아니 뭐... 아 됐어 먹기 싫은 말든지 그래도 완전 정줄 놓지는 않았나 봐요 애들 봐서 참을 줄도 알고 용건만 말하십쇼 둘이한테 들었어요 여기 있는 놈들 다 쓸어버리고 싶다면서 당분간 저희랑 협력하는 건 어때요? 이유가 뭡니까? 네? 나랑 손잡는 게 그쪽들이랑 무슨 득이 돼서 끌어들이냐고요 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쪽이랑 크게 손잡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럼 왜... 그거요? 총?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딱히 여러 정 가지고 있진 않지 말입니다 이거 하나가 끝입니다 괜찮아요 반자로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아니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총알 있는 거 다 써도 2, 30마리 잡는 게 끝일 건데 마을 전체를 청소할 거라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숫자지 않습니까? 애초에 걔네한테 쓸 생각 없는데요? 예? 그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는 용도로 필요하다는 소리죠 나보고 또라이니 뭐냐 하더니 그쪽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만 무슨... 아니 아니 누가 사람한테 쏜대? 위협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위협? 저기요 태연 씨라고 했나? 아무튼 우리가 이 마을에 공동체를 설립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일 거 같아요? 뭐냐니 그야 당연히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는 저것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좀비들도 위험하겠지만 솔직히 더 위험한 건 사람이에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말고 다른 생존자 그룹들도 이 근처에 따로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여길 재건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총으로 협박해야 할 정도로 상종 못할 사람이 있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요 몇 번 안 만나보긴 했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긴 해요 그래서 믿고 같이 일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착한 사람일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만약 저희가 고생고생해서 이 마을을 살기 좋게 바꿔놨는데 갑자기 탈옥한 범죄자 그룹이 와서 모조리 약탈해 가버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약탈자들이 무기를 수십 정식 챙긴 무장강도 물이면 이까지 초 한 자루 더 생겨봤자 아무런.. 의미가 있죠 이런 확이 하나라도 있는 이상 저쪽에서도 일단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생겨버리니까요 게다가 한 자루만 보여줘도 저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 어찌됐든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렇긴 한데.. 자 그럼 내 얘기는 이걸로 끝! 우리는 그쪽이 우리한테 그 총을 빌려주면 우린 식량, 잠자리, 함께 일한 팀원 또.. 아무튼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드릴게요 어때요? 딱히 속이려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마냥 믿을 수는 없어 남들 말만 고지곳대로 따라다가 또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니 이 사람도 뒤로는 다른 궁궁이가 있을지도 몰라 총을 넘겨주면 입 싹 닦고 태도가 달라질지도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결국엔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 아무쪼록 예전 일은 있고 단.. 총은 못 넘겨 드리지 말입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말하십시오 제가 사용해 드릴 테니까 예? 아니 뭘 믿고 그쪽한테 맡겨 둬요 정가가 있는데 불안하면 지금처럼 탄창은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걸로 해결될 일이.. 좋아요 뭐 방금 내가 예전 일은 잊자고 했으니까 그럼 필요할 때 그쪽한테 맡기는 걸로 오케이? 네 좋습니다 무슨 속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실컷 이용해 먹어주겠어 저.. 어 도연아 뭔 일이야? 아니요 그게 영빈 씨 나간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서 찾고 있는 두리가 이미 여기 있으니까 하긴 말 안 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찾고 있을 테니 아 그치만 나도 곧 약속 시간인데 둘이 혼자 보내기도 좀 그렇고 아 마침 잘됐네 그쪽이 얼굴 도장 찍을 겸 다녀오면 되겠네요 네? 영빈 씨라고 저희랑 같이 지내고 계신 분 있는데 둘이라고 아까 그 여자애 찾으러 나갔다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데리고 와줄 수 있어요? 아니 그…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둘이랑 같이 가면 될 거예요 어딨는지도 대충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같이 가면 좋은데 약속이 있어서 그럼 좀 부탁할게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부탁하면… 뭐해요 빨랑 안 가고 그래… 일단 신뢰를 쌓아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여기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는 거야 그 뒤에… 실컷 이용해 먹어줄 테니… 흠… 이쪽은 안 되겠는데… 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삥 돌아가야겠는데요? 굳이 귀찮게 뭐하러 돌아가 다 죽여버리고 그냥 쭉 가면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더 귀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언젠가 전부 죽일 놈들인데 가는 길에 처리하면 일석이조잖아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같이 잡으러 올 테니까 지금은 좀 돌아가요 싫어 뭐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둬야지 몇 마리 남겨뒀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불안하면 어쩌려고 아니 뭔 바퀴벌레도 아니고… 으으… 됐어요 그럼 아저씨는 여기서 살아 난 갈 거니까 뭐? ..잠만!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듣지도… 하… 알았어… 따라가면 될 거 아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그 박영빈이라는 남자 뭘로? 뭐? 아니 구라치지 마! 니가 모르면 어쩌자는 건데? 응 안 알려줘 알려주면 혼자 가버리려고 그래줘 아우씨 이거 그냥 그냥 한 대 콱 쥐어박아버릴까 진짜 아니… 일단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도 같이 찾을 거 아냐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야… 하… 영빈이 아저씨는… 그니까… 뭐냐… 어… 좀… 이… 이런 느낌? 약간 뭔지 아시죠? 요렇게 해서 살짝 전체적으로 콩! 그런 느낌? 뭐…? 그러니까… 음… 뭐랄까… 아무튼 좀… 약하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달까? 뭔 말인지 아시죠? 뭐… 대충 화약한 느낌이라 이거지? 얘처럼 못 깜치게 아예 초장부터 휘어잡아놓든가 해야… 어! 다 왔다!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긴… 아파트…? 넵 제가 전에 살던 집이에요 혼자 자주 오곤 했거든요 아니 장난치냐 지금? 사람 찾으러 온 건데 갑자기 너희 집을 왜 오는데… 그 찾으러 온 사람이 절 찾으러 나갔으니까 찾으려면 저를 찾을 만한 곳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아저씨 진짜 빡통이구나 아우 이게 근데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나? 씻… 아 조용히 좀 해요! 여기 주민들 다 불러 모으려고 작정했어요? 뭐라고 하던지! 몇 놈이 됐든 머리통을… 으… 어! 영빈이 아저씨! 뭐? 이 사람이? 누구신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야이씨 저게 어딜 봐서 연약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한 덩치 한 사람이구만 약한 거 맞는데요? 저 봐봐 되게 맘 약하다니까 그,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아니 저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 그럼 거의 내가 찾으러 가고 잠깐 후에 엇갈렸나 보네 참 그쪽은 그럼 군대에 있다가 빠져나오신 거예요? 예 뭐… 아 힘드셨겠네 그럼 그 정도 진짜겠네요? 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탄약을 그쪽 대장 같은 사람이 압수해 가서 말입니다 아 그쵸 주호 형이 좀 철두철미한 편이시니까 딱히 그쪽이 싫어서 막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 뭘 한다고 이렇게 친한 척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다 아는 데 죽는 거 개 짜증 났는데 군대 팔은 왜 그려놨습니까? 설마 물린 건… 아 이거요? 물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 네… 배짱 한 번 줬네요? 다른 데 물리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이렇게 대놓고 물라고 대주면 거의 무조건 거기만 물거든요 사실 영화에서 본 거 그냥 따라 한 거긴 한데 의외로 잘못했더라고요 아 참… 그러고 보니 그 영화 보셨어요?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전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새로운 시도 한 거 치고 꽤 잘 만들었다고 봤거든요 자 자 다 왔으니까 그만 떠들고 들 가죠 그러다 유치원 안까지 좀비들 다 불러드리겠네 아 빨리 왔네 나도 방금 왔어요 죄송해요 형 말 듣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을걸 괜히 나가가지고 다들 고생만 했네 아이 됐어 뭘 이제 와서 겉보다 다른 그룹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그쪽한텐 솔깃할 만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한테 말입니까? 그쪽이 그렇게 원하던 이 마을 청소 다른 그룹들도 전부 참가하기로 했어요 사실 살짝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얘기해 보면서 전부 동의하는 걸로 결론났거든요 그럼 언제… 그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실행하기로 했어요 조건? 뭐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원과 물자가 충분히 모여서 확실하게 준비를 한 상태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뱅뱅 돌리지 말고 결로만 말해주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조건이 만족돼서 실행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인원도 물자도 살짝씩 모자란 상태이긴 하거든요 다른 곳도 대부분 평균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운송수단도 부족한 상태고 우리도 생필품은 충분하지만 인원은 9명이 다고 차는… 잠깐… 9명? 설마 저기 안에 있는 꼬맹이들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네 그런데요? 아니 장난치십니까? 그럼 행동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전부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겨우 3, 4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 저한테 도와준다 뭐다 한 거였습니까? 말했잖아요 다른 그룹 사람들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맘 바꾸기라도 하면 수도 적고 나이도 젊어서 여기 사람들끼리 아주 잘도 영향력 끼칠 수 있겠습니다 아아 이래서 총이 필요하다 한 거였구만 애초에 능지가 의심스럽지 말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다고 유치원에 기워들어와서 귀찮게 애들까지 떠맡아서 효율이 떨어지… 이득이 되니까요 뭐요? 귀, 귀찮게 애들까지 떠맡는 게 이득이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그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긴 했어도 사람들 도덕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특히 어린애가 연관돼 있으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이 관용이 넘치시더라고 적이 모르는 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그룹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량이나 생필품은 모자랄 일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발원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뭐 능지가 딸려서 겨우 이 정도 이유 때문에 효율 떨어지게 애들까지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디 똑똑하신 그쪽한테는 좀 더 좋은 해안 있으신가 봐? 그럼 총은… 아까 말했다시피 총은 어디까지나 자기 방어용으로 필요한 거지 우호적인 그룹에 협박용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자, 또 뭐 불만사항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 일단 싸우지 말고 진정들 하시는 게… 있어봐 인원이 적은 게 불만이라니까 이쪽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쪽이 데리고 간 운전병 지금 어디 있어요? 그, 그건… 저도… 그러니까 본인이 급발진해서 데려갈 땐 언제고 필요 없어지니까 그냥 혼자 버려두고 왔다고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십니다 버려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이 바뀌었으니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제 갈 길 간 거지 말입니다 애초에 억지로 끌고 가놓고 이제 와서 뜻이 안 맞기는… 그래서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3,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여기서 20분 정도 되는 빌라 근처에서…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왜긴 왜야… 찾아서 데려오려고 그러죠 예? 방금 제 말 못 들었습니까? 3, 4일 전에 헤어졌는데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이미 진작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지 말입니다 딴 데 가는 거 직접 봤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근처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렇다 쳐도… 굳이 이쪽에서 찾으러 갈 이유는… 참나… 방금 전까지 사람 적다고 연병 떨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그… 생각해보면 뭐 식량이나 그런 것도 모자랄지도 모르고… 지원받은 생필품으로 충분하니까 괜찮아요 모자라면 밖에서 더 들고 오면 되는 거고 솔직히 데리고 와도 별로 도움이… 도움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거기다 군용 차량 한 대 정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도 그… 저기 뭐냐… 군인이 많으면 애들이 봤을 때 무서워할지도… 아니 얼마나 개같이 끊었길래 그렇게 쳐내려 하는 거예요? 뭐 싸우기라도 했어요? 싸우다니…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끝났지 말입니다… 그럼 좀 찾아봐도 상관없잖아요 그… 그렇겠죠… 오케이…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가보는 걸로 얘기 끝 됐죠? 예… 뭐… 저희는 요 며칠간 안 가본 곳 위주로 둘러볼게요 그쪽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주변을 조사해주세요 아 나도 갈래! 왜 나만 왕따 시키냐고요! 어쩔 수 없잖아 적어도 한 명은 남아있어야 하니까 아니… 그럼 저기 둘 중 한 명 대신 나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 이 주변 지리도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아… 그… 그럼 나 대신… 여태까지처럼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 여긴 어른들끼리 다리 올게 그쵸? 네? 어… 네… 그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후… 참나… 누가 보면 자기들은 한 40살은 된 줄 알겠네…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그리고… 너 어제도 갑자기 혼자 튀어나가서 다들 걱정 시켰던 건 기억 안 나나 보다? 아… 그건… 그럼 다녀들 오세요? 하… 차는 그때 그 차 그대로 타고 있는 거 맞죠? 눈에 띄긴 하니까 있으면 찾는 건 별로 안 어렵겠네요 예… 뭐… 한 2시까지만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여기서 모입시다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무리하진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런하는 걸로 네 형! 그럼 가시죠! 예… 짜증나네 진짜… 무슨 시트콤 찍는 것도 아니고 어제부터 뭐야 이 분위기… 마음이 바뀌었어 이 새끼들이랑 같이 있어봤자 평생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든다 단약을 버리더라도 차라리 혼자… 많이 긴장되시나봐요? 예? 아니요 그 표정이 좀 안 좋으시길래 하긴 얼마 전에 헤어졌던 동료랑 바로 다시 만나는 건 좀 어색하긴 하겠다 그쵸? 네… 그렇죠 뭐… 이 새끼는 또 친한 척이네 지가 나에 대해 뭘 한다고… 뭐… 됐어 그냥 적당히 맞장구 쳐주다가 틈 봐서 내버려두고 떠나버리면 되겠지 응…? 으악! 으악! 괜찮으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뀐 데 너무 딴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겠네요 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이런 씨앙… 쪽파리게… 애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딴 생각하고 걸을 일도 없었는데 어따 대고 설교질이야? 그러고 보니 이제 고시죠? 선인 분하고 마지막으로 만났었다는 장소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네요 어… 어디 보자… 여기 빌라 근처라고 했으니까… 병신이냐? 아직까지 거기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아! 저기 있다! 뭐…? 어… 근데… 저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왜 아직까지 저기 있어… 아니, 것보다 대체 왜 저놈들한테 둘러싸여서… 뭐하고 있어요? 저거 빨리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직 저기 있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저 안에 있었다면 진작에 차운전에서 빠져나왔겠죠? 만약… 있으면요… 기름이 다 떨어졌다던가 힐을 잃어버렸다던가 해서 운전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뭐가 됐든… 지금 당장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다른 두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뭔 소리예요?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걸 그냥 내버려두고 2시까지 기다리자고요? 아주 정의의 사도 납셨네… 저기요… 그쪽 대장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런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우리보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그쪽 탓에 저렇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야? 저게 왜 나 때문이에요? 저 제가 왜 아직까지 저기 남아있겠어요? 그쪽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그냥 추측일 뿐이고… 진짜 내버려뒀다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내가 후회를 왜… 알았어요… 그럼 저 혼자 갈 테니까 그쪽은 돌아가서 주호 형 오는 거나 기다려주세요 아니 혼자 가봤자 뭐하려고… 에이씨… 차라리 잘됐지 뭐… 이대로 저 자식 내버려두고 나 혼자 다니면… 에이씨… 알았어! 나도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 이 새끼 진짜 끝까지 안 돌아온다 이거야? 아 됐어! 진짜 딱 오늘까지만 기다려준다! 내일 되면 나도 그냥 버리고 간다 가! 에이씨… 귀찮게… 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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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또 통조림에 라면으로 때워야 하나… 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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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지났고 요즘 것들은 답이 없어 답이… 나 때는 그딴 식으로 깝치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 새끼들이 이제 선임 알기를 개X로 알아가지고… 진짜 김창식 그 새끼 있던 시절이었으면 니들을 그냥 진짜 존나게 쳐맞았어 알아? 어휴 속이야 아휴 진짜 뭔 지랄병이냐 이게 깜짝이야 이 새끼야 뭘 봐 응 이미 잠겼쥬 절대 못 들어오쥬 진짜 멍청하네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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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병! 이 원 히! 아우 씨 머리야 언제 잠들었지? 진짜 시끄럽게 뭔데 이런 씨 갑자기 왜 이렇게 몰려들었어 아니... 진정하자 지금이라도 빨리 운전해서 나가면 뭐, 뭐야 씨X 차키는 또 어디 갔어? 됐다 잠깐!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설마 그냥 막무가내로 돌격할 건 아니죠? 뭐가요 일단 저놈들 다 때려잡아야 안에 있는 사람도 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일단은 뭔가 작전이라도 세우고 가야죠 그럼 뭐 그쪽은 대단한 작전이라도 있나 봅니다 네? 아 그... 그게... 이것 봐봐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남행동에 딴지나 걸고 아 아니에요 잠깐 있어보세요 그... 그래... 저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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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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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조화 걸려들었어 자 니들이 조화는 무방비한 상태의 인간이다 물로 안 오고는 못 빼기겠지 으... 뭐야? 왜 안 오지... 그야, 생긴 건 둘째 치더라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저것들도 마네킹인지 대충 눈치 까지 않겠습니까? 아… 뭔가 불쌍하네요… 살짝 반해서 겉돌던 애가 웬일로 주말에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권유받아서 들뜬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나게 준비해서 갔지만 약속 장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들이 오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있는 느낌? 묘하게 자세하네… 하긴 뭐…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애를 사람 취급해줄 리가 없겠죠…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때려잡았어… 아니다, 잠깐… 그럼 말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아우씨, 저것도 갑자기 뭔 헛소리야… 왁씨… 소금 끼치게 뭐 하는 겁니까? 오케이, 이따! 이건… 화나셔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후, 됐다! 자, 어때요? 어떠냐고 물어도… 이게 뭔데 말입니까?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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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이건? 왜 또 여기 있어? 데리러 왔습니다 이원희 일병님 여기도 없는 것 같네 좀만 더 찾아보고 딴 데로 가자 네 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어? 아저씨?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이런 데서 다 만나고 그러고 보니 여기 아저씨네 마트 근처였구나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니들은 유치원 어쩌고 이까지 나왔노 벌써 먹을 게 다 떨어졌나 아 그건 아니고 사람 좀 찾으러 사람? 갑자기 사람을 왜 찾노? 누군데? 아 그게 설명하자면 좀 긴데 운전병 한 명을 찾고 있거든요 군인? 응?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오늘 오전에 나갔다가 총소리 비슷한 걸 들었다던 녀석이 있어가 일단 나도 그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나온 거고 저, 총소리요? 뭐 들은 놈도 긴가민가 하긴 했지만 니들도 군인 찾고 있다며 진짜 총소리인가 아이가? 몇 발이요? 응? 그 총소리 비스무리한 거 들으셨다는 분 몇 발이나 들으셨대요? 글쎄 몇 발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딱 한 번밖에 못 들었다고 흠... 그럼 아닐 수도 어, 왜요? 그래 왜 아니라는 건데 니들이 찾던 군인이 총 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고 한 발만 들린 거면 그냥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실은 저희가 찾고 있는 건 운전병이라 운전병이라 그게 뭔 상관이고? 애초에 총을 딱 한 발만 쏴야 할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기는 좀비 놈들 죽일라고 쏴갈게 할 상황이 있겠지? 딱 한 발밖에 안 들렸다는 건 그 쏴갈겨야 하는 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뭐... 아마 그렇겠지 근데 군용차랑 몰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총을 쏘겠어요? 그냥 유시하고 차로 밀고 가면 그만인데 에...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뭐... 차로 못 밀고 나갈 만큼 여럿이라 쏜 거면 애초에 총성이 여러 번 들렸어야 했을 거고 딱 한 발만 쏘는 건 일부러 어그로 끌려는 거나 아니면 뭐 진짜 저격총같이 사거리가 길어서 어그로 끌릴 걱정 없는 곳에서 쏘거나 한 거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고... 그럼 그냥 아침에 금마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럴 거 같긴 한데 뭐 어찌 됐든 저희가 찾는 사람이 낸 소리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기... 응? 그거 말고도 있지 않을까요? 딱 한 발만 쏠 상황 응? 뭐가? 아니요 그게 혼자 남았는데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 놈들한테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 에이 설마 잠깐 밖에 못 보긴 했지만 그 양반이 그런 짓까지 할 정도로 깡따고 있어 보이지는 않았잖아? 뭐 암튼 결국 총소리가 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이가 에이... 김빠지게시리 나중에 마을 총수할 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했더만 그래서 뭐 니들은 이제 오잘라고 요 주변 계속 돌아다닌 거 뭐 같이 좀 찾아줄까? 아니요 이제 다른 데 좀 찾아보려고요 굳이 안 따라 나오셔도 돼요 아니? 따라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결국 아무런 진전도 없었네요 아무래도 저쪽에서 찾은... 역시 대비를 해놔야 하나 대비요? 무슨... 근처에 누군가 총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잖아 만약 나쁜 놈들이라면 네? 그치만 아까는 그냥 잘못 들은 거라고 괜히 소란이 커지면 청소 계획도 틀어질까 봐 아저씨 앞에서 설레발치진 않았지만 진짜 총등 괴한이 습격해온다면 그때 가서 대비하면 늦을지도 모르잖아 어... 그냥 걱정이 된다는 거죠? 뭐 진짜로 총소리인 게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100% 확실한 건 아니지 애초에 내가 직접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치만 이런 상황에서 총소리랑 착각할 만한 다른 소리가 뭐가 있으려나 생각해보면 또... 아저씨한테도 다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총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100%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로 소란을 키우고 싶진 않으니까 가뜩이나 다른 그룹끼리 불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까딱 잘못하면 지금 관계 자체가 박살나버릴 수도... 그, 그치만 저희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진짜 총대는 강도들한테 대비도 못한 채 당하기라도 하면... 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 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어떻게요? 당분간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는 걸로 하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면 즉각 다른 그룹한테도 알려주는 걸로 어... 저희만요? 웬만하면 나 혼자만 찾으러 다니는 게 나을 거니까 다른 그룹 사람들한테 말했다가 우르르 찾으러 다니다가 저쪽에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면 위험하잖아 뭐 이것도 애초에 적이 진짜 있을 경우 얘기지만 아... 확실히... 오케이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찾던 사람이나 마저 찾는 걸로 음... 네 어? 응? 또 왜? 아, 아뇨 뭔가 반짝한 거 같아서 잘못 봤나? 뭐... 건물 유리창에 햇빛 반사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 그, 그런가 봐요 흐흐흐 응 제가 확보해야 하는 생존자 명단이다 확실히 안 개해 나 아니, 뭔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찾는다고? 안 글냐? 이런 씨 굴아치지마 설마 진짜 있었다고? 침착하자 당황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놈을 데리고 돌아가는 건 최악 스스로 계획을 망치는 꼴이 돼버린다 그렇다고 적을 내버려뒀다가 다른 놈들이 발견해버린다면 그건 역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그렇다면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내가 뭐야 천연은 좀 나와라 쏠 수가 없잖아 저것들이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쪽은 심각해 죽겠는데 연애질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된 이상 여자 쪽을 먼저 처리해버리고 아니 안 돼 주변에 엄폐물들이 너무 많아 두 발째 쏘기도자들 숨어버린다면 끝장이야 최악의 경우엔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둘에게 저 녀석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당할지도 모른다 역시 죽이는 수밖에 없어 일단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얼버무릴 수 있다 자 얼른 비켜 얼른 여긴 이상 없음 다들 특이사항 없으면 슬슬 복귀하자 예! 크... 응? 성가연 왜 응답이 없어?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씨 너! 돌발 행동 좀 하지마! 아까 아침에도 뜬금없이 총 쏴서 사람 놀래키더니 문제없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결국 못 찾았네 설마 진짜 네 말대로 서, 설마요... 그건 그냥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한소리고... 하긴 뭐... 진짜 그랬으면 차는 남아있었을 테니까 그럼 역시 진작에 떠난 건가? 어쩌면... 아마 저쪽에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음... 글쎄... 일이 그렇게 순순히 잘 풀릴 것 같지는 않은... 아으... 어? 오셨어요? 아... 예... 오랜만이네요 아... 먼저 식사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 해장 좀 하느라 헤헤 이 사람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예... 뭐... 일단 무사하셔서 다행이네요 됐죠? 음? 그쪽 말대로 찾아서 데려왔으니 제 요구도 들어주셔야지 말입니다 이제 슬슬 마을 청소인지 뭔지 아는 그거 시작할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좀 기다리라... 하... 저기요 제가 뭐 혹은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부려먹으실 생각입니까?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이... 지금 본인이 무슨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계신 줄 아나 본데 계속 그딴 식으로 갑질하듯 나오시면 저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질 같은 게 아니라 전에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하... 영빈아 너도 알잖아 뭐라고 설득 좀 해봐 어... 뭐 좀 급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 태연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살짝 갑질처럼 느껴져서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넌 갑자기 왜... 저도 더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빨리 말하십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우 씨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것들은 왜 또? 그러니까 한다고요 하는데... 하... 아무튼 그 얘긴 좀 있다가... 하... 수리야 장난 좀 그만 칠했지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어... 저 여기 있는데요 어? 그럼 이건... 누가... 어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랑 문 열어! 흐잇! 뭐... 뭐야... 누가 이런 곳에... 흐잇! 깡패! 깡패가! 괜찮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밖에서 그렇게 떠들면 위험하잖아요 허! 노가다 아재들이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왔어요? 흐잇! 역시 니들이었냐 네? 뭐가... 마트 아재한테 들었거든 니들이 군인을 찾고 있었다고 어... 그렇긴 한데 그게 왜... 흐잇! 야이씨... 그거 안... 흐잇! 저...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팀 막내가 종에 맞아 죽었다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애들도 있는데 으악! 애들? 그래 애들 중요하지 근데 나는 누구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들보다 우리 식구들이 더 중요하거든 저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쏜 거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증거라도 있나? 저기 저 한 명은 저희랑 계속 같이 지내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 어... 저... 저 사람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종이들한테 둘러싸여서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총 같은 거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을... 으... 으... 음... 어... 그렇다는데요? 하...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 아니 진짜 왜 이러세요? 설마 저희 못 믿으세요? 내가 뭐를 보고 너희를 믿어야 하는데... 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감? 신뢰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허구한 날 변명받게 할 줄 모르는 너희 MZ세대들한테 신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 다 패 죽이기라도 하시게요? 아니...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진 안 하지... 어이... 어이... 솔직하게 말해 니가 쏜 거 맞잖아? 흥! 안 썼다고 하면 믿기는 하고? 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 말이야? 아... 저... 저도 안 썼는데... 만약 니들이 진짜 이놈들하고 관련이 없으면 내일까지 이 동네에서 짐 싸서 떠나라 네? 저... 잠시만요! 다짜고짜 이런 일 버려놓고 다른 그룹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다른 놈들도 전구 여기서 나가게 될 거니까 네? 그건 무슨... 이 말은 이제 우리끼리만 쓴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놈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을 수 없지 알아들었으면 빨리 짐이나 챙겨! 이 새끼들이랑 같이 했던 니들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낸 거니까 아니 저 아저씨들이 쏜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멋대로 이래요? 비켜라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싫은데요? 아, 알았어요! 내일까지 짐 싸고 나가면 되는 거죠? 뭐?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애초에 저 둘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었잖아? 괜히 험한 꼴 만들지 말고 줄 건 줘야지 안 그래? 내일 저녁까지다 아니 장난쳐요? 그걸 그대로 보내면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거기서 되들어봤자 우리만 개박살랐을 텐데 뭐하러 덤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이대로 그 군인 아저씨들 버리고 런하자 이거예요? 아 무슨 남자가 가오도 없어요? 누가 도망친대? 당연히 그 두 명은 되찾아와야지 약속한 것도 있는데 아, 네? 아, 아니 그럼 왜... 말했잖아 그때부터 싸우려고 해봤자 우리만 박살났을 거라고 다행히 내일 저녁까지 시간은 벌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찾아와야 할지 생각해 봐야지 역시 조용! 나도 그럴 줄 알고 입 닦고 조용히 있었잖아 으, 뭐... 살짝 쫀 것도 있긴 했지만... 그, 그치만 괜찮을까요? 그 아저씨들이 세력도 제일 크고 힘도 센데 우리끼리 어떻게... 걱정 마 우리끼리 싸울 건 아니니까 아까 들었잖아? 자기들 말고 다 쫓아내버릴 거라고 맞아! 지들이 뭔데 여길 독차지한데? 다구리 앞에 장사 없는 거 모르나? 다른 그룹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내일 저녁까지로 유예를 받았다면 담합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 총을 뺏긴 건 좀 뼈아프긴 하지만 흥분했는지 탄창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들고 간 건 불행 중 다행이네 그러고 보니 저희 하나도 있어요! 하나 더 있다니? 뭐가? 총 말이야 총! 그 운전병 분 건 안 뺏겼잖아! 아, 맞아! 그러고 보니... 아까 차 타고 돌아올 때 얼핏 봤거든요 운전석 쪽 구석에 대충 총 한 자루 두고 있던 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 총 안 들고 그냥 내렸었어요! 걔도 정상은 아니네 무언 군인이 총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 뭐 그래도 그 부주의함 덕분에 반격할 여지가 더 생기긴 했으니 오케이, 날도 어두워지겠다 들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다른 그룹들이랑 얘기해 보자 시간 없으니 한 명씩 다 따로 움직여야 하는데... 참, 그러고 보니 애들은? 아, 아까부터 계속 방에서 자고 있어요 걔네도 참 대단하네 그 난리가 났는데도 한 명도 안 깨? 음... 마음 같아선 자는 사이에 다들 후딱 갔다 오고 싶긴 한데 뭔 소리예요?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알아 알아, 그냥 해 본 소리야 그럼 뭐, 둘이야 또 부탁 좀... 아, 싫어요! 이번에도 나 혼자 여기 지키라고? 멀다 안 해!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 아니, 까놓고 말해서 나보다 이 동네 질이 잘하는 사람 있어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빠를 텐데 아, 대체 왜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하냐고! 하... 알았어 지금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할 때도 아니고 도연아, 그럼 네가 좀 남아 있어줘 네, 네... 어쩔 수 없죠 뭐... 오케이! 그럼 다들 위치는 어딘지 알 거고 총은 내가 챙길 테니까 빨리 갔다 오자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니까 네! 하...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긴 한 건가? 그룹들 결집시켜서 노가다 아재들 몰아냈는데 성공한다 쳐도 그 다음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있나? 거기다... 아침에 들렸던 게 실제 총성인 게 확인됐으니 총을 들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게 확실해졌다 이건 또 어떻게 대처해야... 아휴... 머리야... 아 됐어... 복잡한 건 나중엔 생각하고 지금은 눈앞에 닥친 일이나 신경 써... 하... 다 왔다... 응? 뭐야... 문은 또 왜 열어놓고 있어? 아저씨... 개새... 으... 뭐야... 왜 아저씨가... 대체 왜...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멀쩡하셨는데... 설마... 그 새끼들이 벌써... 어? 벌써 오셨나? 잠시만요... 금방 열어드릴... 아... 분명 내일 저녁에 오신다고... 뭔가 두고 간 게 있어서 말이야... 말로 할 때 알아서 찾아오면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그거요... 그게... 저기... 어디 있더라... 응? 뭐야... 근데 왜 너 혼자 나와? 다른 놈들은 다 어디 갔어? 저기...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 모르신다면... 설마... 저만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뭐?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애들 자고 있는데... 그럼 깨울까요? 뭔 소리야... 자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빨리 가자는 거 아냐... 네? 잠깐만요... 그 말은... 그럼 뭐... 얼마나 멀리 갈지도 모르는데... 저 짐 덩어리들을 다 데리고 다니자고? 도중에 갑자기 막 울거나 돌발 행동이라도 해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위험해지는 거야... 그... 그치만... 얘네는 저희 없으면... 그야 당연히 죽겠지... 근데 뭐 어떡해... 어차피 쟤네 우리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을 목숨이었잖아... 그동안은 쟤네 덕분에 편하게 먹을 걸 구할 수 있어서 지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사사 고생을 해... 아니... 그래도... 뭔가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덕심 같은 건...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난 뒤에 챙겨야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착해질 필요는 없잖아... 으으으... 저... 저기 좀 뭐라고 해봐요... 이건 아니잖아... 아... 그... 그치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 아니... 가시 다 집어넣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자기 목숨이 제일 우선돼야 하는 건 맞잖아요... 애들 데리고 다니다 좀비들 있는 한복판에서... 갑자기 울기라도 하면... 으으... 아니... 다들 어떻게... 하... 도연아... 좀 적당히 하자... 너 그거 착한 아이 증후군이야... 암튼 뭐... 니가 뭐라 하든 우린 갈 거니까... 그렇게 애들이 중요하면... 니 혼자서라도 지키고 있던지... 이... 이렇게 돼버린지라... 그... 탄창도... 그냥 그렇게 들고 가버렸어요... 하... 그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들 맡고 있다면서 뭐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변명거리 생기니까 쏙 내팽개치고... 그 NG 세다가 그러면 그렇지... 아... 그... 그러게요... 휴... 어떻게든 안 들키고 넘어갔나... 뭐 좋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애들하고 아가씨는... 우리랑 같이 가지... 네? 원래 우리 그룹 말고는... 인원수 늘릴 생각 없었는데... 그 뭐 아가씨는 사정도 딱 하고 하니까... 데려가 준다고... 뭐... 우리도 젊은 아가씨 많아지면... 우리의 활기도 돌고 좋지... 안 그러냐? 와이랍니꺼... 여자는 많을수록 좋지... 아이고... 이 사람아...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아가씨... 미안해... 여기 아저씨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라... 이해하지? 아... 그... 그게... 그러니까... 왜? 아가씨한테는 반가운 소리 아닌가? 우린 뭐... 못 따라갈 이유라도 있나? 아니요... 그럴리가요... 잠시만요... 그럼 바로 애들 깨우고 올게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어떡하지? 여... 여긴... 이러단냐... 하...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 난 왜 항상 이런 신세인 거 같지... 이... 이원이 일병님...? 어어... 그럼 여긴... 아까 그 사람들의... 그래... 우리 둘 중 한 명이 자기네 사람 쏴 죽였다고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정말 오해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니가 진짜로 쏴서 저러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생태집 잡는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 말입니다... 뭐? 치지? 처음엔 자기 팀 일원이 죽은 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러는 건가 싶었지만... 계속 보다 보니... 그냥 그걸 명분 삼아서 다른 사람들 쫓아내려는 걸로밖에 안 보였지 말입니다... 진짜로 복수가 하고 싶었으면... 범인을 좀 더 확실히 하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범인이라고 의심된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진짜로 범인이든 아니든 보여주기 쉽기로 잡아왔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범인으로 낙인 찍고 죽여버릴 거라 이거고?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무슨 야쿠자 마피아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듣는 짓을... 일어났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던 범인으로 낙인 찍고 죽여버릴 예정이니까 헛된 희망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알리가...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감히 우리 막내를 죽여? 뭐 지금은 반장님 잠깐 나가 계셔서 목숨 유의하고 있겠지만... 반장님 오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저... 저기 그러니까... 그건 오해라고 계속... 하! 아가리야 살인범 새끼야! 누가 너희들 같은 쓰레기 새끼 말을 믿어주이나 할 거 같아? 하여튼 젊은 놈의 새끼들이 변명이나 할 줄 알지... 헤헤... 까고 있네... 고졸 로가다 새끼가... 뭐...? 이... 야... 뭐해...? 뭘 뭐합니까... 딱 봐도 평생 밑바닥 인생으로 살던 놈이... 세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보다 좀만 젊고 잘나가 보이는 사람한테 처 시비 거는 거 처 꼴배기 싫어서 한 소리 해주는 중이지 말입니다! 이 애기가 뒤질라고... 히... 야... 다시 한 번 말해봐... 뭐? 밑바닥 인생? 저 늙어서 귀녁까지 처박혔네... 슬딱새끼야? 보청 기다려줘? 이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헤헤... 가방끈 짧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냐? 이런 씨... 왜? 빡치냐? 빡치면 한대 쳐봐! 어차피 느그 반장님 올 때까지 죽이지도 못한다며 쫄보생...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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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퉤! 별 미친 쓰레기 새끼 다 보겠네... 니누 나중에 두고 보자잉! 최대한 고통스럽게 보내줄 테니깨! 야... 괜찮아? 으으... 지금 이게 괜찮은 걸로 보입니까? 야 씨... 그러길 왜 깝쳤어? 그럼 죽여버린다는데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겁니까? 그...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나게 해서 좋을 건... 와... 그럼 요원이 일병님은 계속 그렇게 반항하지 말고 얌전히 계시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야겠습니까 으아악! 뭐... 뭐야? 무슨 일이야? 으헝... 으헝... 지져 이 쓰레기 새끼야! 이딴 새끼를 지금까지 선임이라고! 뭐... 뭐야? 이 새끼... 어떻게 풀었어? 너만... 너만 아니었으면 이딴 곳에 잡혀올 일도... 으흑! 뭐해 이 새끼야! 으흑... 너 이 새끼 바른대로 말해 어떻게 풀었냐니까? 그걸 말해줘야 아냐? 무식한 게 가방끈 짧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헤헤헤... 으흑! 이 새끼가... 아까부터... 지질라고! 관장님이 직접 처리한다 하긴 했지만... 결국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냐? 어디 애꾸 새끼 되고 나서도 계속 아가리 눌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으흑... 으흑... 그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작전 세운 거잖아! 어떻게 이 사람 혼자 시키고 있는 줄 안 거야? 씻... 너 설마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야이씨 미친놈아! 밖에 여러 명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뭐 어떻습니까? 성공했으면 됐지...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탈출할 준비나 하시지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 거주지... 전에 한 번 왔었나? 아... 저는 처음이고... 그 전에 주호 오빠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흠... 그랬나? 뭐 그건 일단 됐고... 흠... 어디 보자... 응! 저기가 괜찮겠네... 자! 여기서 좀 쉬고 있으쇼! 우리가 좀 처리해야 할 게 있었사리... 네? 어디 가시... 처리한다는 건 아마 그 두 명 얘기겠지... 어쩌지? 막아야 하나? 누나... 여기 어디야? 둘이 언니 어디 갔어? 어? 그... 그게... 그러니까... 아... 그게... 언니도 잘 모르겠네... 다들 어디로 가버렸으려나? 어... 그럼 언제 와? 글쎄... 설마... 영영 이대로 안 돌아오는 건... 으... 씨발... 이건 또 뭔 소리야? 헐라들... 우는 소리 아닙니껴? 뭐? 에라이씨... 귀찮게 진짜... 휴... 하마터면 걸릴 뻔했네... 그나저나 아까 그 여자분... 역시 그 여대생 맞지? 어쩌다 여기... 그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탈출 경로나 찾으시지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구하러 오다 잡힌 거면 어쩌려고! 그럼 뭐...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새끼 어쩌다 인성이 이렇게 박살났냐? 뭐 어찌됐든 탈출로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가든 어떻게든 저 여자를 데리고 가든 나가는 길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럼 일단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갈 길부터 찾지 말입니다 거 뭔 일이야 시끄럽게 시리! 아... 죄송해요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서...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야밤에 좀비들이랑 단체로 정모하고 싶어? 얘들아... 뚝... 뚝 안 하면 아저씨들이 이놈한데... 저... 혹시 이런 컨테이너 말고 좀 더 방음 잘 될 만한 데가 있다면... 하...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네? 막내 좀 데리고 와라... 엽! 역시 장소는 안 옮겨주나? 그래도 나름 시간도 끌고 온 것도 알렸으니까 어쩌면 도망쳐줬을지도... 그나저도... 막내? 그... 아침에 총에 맞았다던? 저... 저기... 뭘 하시려고... 그거 아나? 애들이 울 때 무조건 오냐오냐 달래주면서 그치게 하면 안 돼 벌은 나빠지거든 좀 더 확실하게 울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 어? 그게... 무슨... 저... 이건... 자... 인사해... 우리 막내 네? 그치만... 그치만 분명 총에 맞으셨다고... 그래... 총에 맞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네? 뭐야... 설마 이들 이런 것도 몰랐어? 모른다니 뭘...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자... 얘들아 보이지? 아저씨들 잠시 어디 갔다 온 거거든 그동안 조용히 안 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혼나는 거다 알겠지? 자... 잠깐만요! 설마... 잠깐... 김덕배 이 새끼 어디 갔어? 눈 떼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 했더니만 화장실이라도 간 거 아닙니까? 설마 그년이... 뭐... 뭐야 이거? 덕배야! 김덕배! 정신 좀 자리 봐라! 역시 그랬어... 역시 그랬다뇨! 대체 뭐가 어떻게... 뭐긴 뭐야! 그 계집년이 우리 속인 거지! 네? 속이다뇨! 의자에 묶여있는 놈들이 무슨 수로 여기서 탈출했겠어! 분명 누군가 도와줬겠지! 우리가 그년한테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다른 놈들이 몰래 들어와서 꺼내준 거 아냐! 그... 그럴 수가... 썩을 년이 감히 도와주려 했던 우리한테 뒤통수를 쳐? 우리 식구들... 식사 안 한 지 꽤 됐지? 예? 형님 설마... 아니 그치만 애들도 있는데 그건... 먼저 선을 넘은 건 저쪽이다! 왜? 불만 있나? 그... 그래도... 맘에 안 들면 빠지면 그만 아닌가? 지금이라도 네 가족 챙겨서 나가면 되잖아? 그...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았으리라고 본다 이제 믿어야 할 건 진짜 우리 식구들밖에 없다는 걸 그럼... 식사 준비 시켜! 다쳐 있긴 하지만 딱히 경비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가서 그 여자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야... 너 설마... 아 누가 안 구한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 둘이서 가봤자 아무것도 못 할 게 뻔하니까 일단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합류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그치만... 그동안 무슨 짓 당하기라도 하면... 괜찮을 거지 말입니다 애들 우는 소리도 이제 안 들리고 무엇보다 우리랑은 다르게 저쪽한테는 해꼬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어? 뭐야 저건? 니... 니 말이 맞네 우리끼리 어떻게 해 볼 건 아닌 거 같다 일단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랑 합류해서... 잠깐... 아니지... 설마 밖에도... 설마 밖에도... 자... 자... 여기로 오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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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 하... 거기 아닌데... 좋아... 이대로 계속 시간만 벌 수 있다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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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목숨만은 살려준다 자, 어쩔래 아니, 저기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체 딱히 협박하고 있을 필요는 없었나 보군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안 나요? 너 다 괴롭히지 마 뭐야? 왜들 이러고 있어? 얘 총소리가 헤드폰에 살짝 새어나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참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야! 너 미쳤어? 나같이 좆 때리고 작정했어? 그쪽이야말로 또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것 들이잡아다 아무튼 못된 거 알았으면 질질 끌지 말고 후딱 끝내줘 지금 당장 개 풀어주면 아저씨 가족들은 살려는 드릴게 어이가 없어서 얻다 숨겨뒀다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꼴랑 총 한 자루 들었다고 지금 그딴 협박이 통할 것 같냐? 여기 사람이 몇인데 꼴랑 니들 둘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형님 저게 다가 아니라 타이밍 진짜 인사하세요 그쪽이 박살내고 다닌 다른 베이스 캠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분들이세요 지금 아저씨들 패 죽이고 싶어서 안달 나셨더라고요 이 새끼 어느 첨에 자 빨랑 안정하면 여기도 밖에서 총소리 듣고 몰려온 놈들로 꽉 찰걸요? 가족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순순히 어? 안 돼! 멈춰! 오지마! 현, 현수야 이 이 개자식들이 뭐, 뭐야 갑자기? 뒤지고 싶어? 내 딸 살려내! 살려내 이 새끼야! 살려내긴 뭘 살려내 이 또라이 새끼야! 설마 저, 저 새끼들이 뭐 뜨라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저것들은 우리 식구들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여! 연장들 챙겨! 저 미친놈들이 지들이 먼저 한 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저, 잠깐 다들 진정 이, 형 어떡해요? 그냥 대화로 해결하는 거 아니었어요? 설마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 그럼 이제 어떡해! 저 새끼가! 형! 형! 저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왜? 씨발 나도 정신 차려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어? 아, 예 도연 씨는 주호 형이 쫓아갔으니까 일단 지금은 빨리 애들부터 찾아야 해요! 아, 걔네라면 아마 거기 그대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심작 가는 데 있어요? 그럼 빨리!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한다니까! 이 새끼는 대체 뭐 때문에? 하아... 몸에 구멍 뚫리기 싫으면 그만 도망치고 놓아주지? 쏠 수 있으면 쏴 봐, 새끼! 얘까지 안 맞출 자신 있냐? 저, 저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닥쳐! 니들이 아무리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식구 지키려면 넌 뭐든지 할 거다 네? 아니 그건 또 뭔... 아마 이 사람들 가족들 대부분 여기 있는 좀비들이라는 소리겠지 네? 그래... 지금은 잠시 저런 모습이 되어버렸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소중한 가족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청소라는 명목 하에 이 마을에서 쓸어버릴 생각밖에 없었지 그렇다고 나가기 싫다고 말한 다른 그룹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려? 아저씨 사이코야? 죽이긴 누가 죽여! 우린 그냥 우리 가족들의 기분도 한번 이해해보라고 감염시킨 것 뿐이야! 죽이지도 않고 전부 산채로 감염시켰다 나중에 치료제가 나온다면 고치면 그만이잖아! 말이 안 통하네 끝까지 해보자는 건가? 저기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시는 거 분명 가족분들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뭐 애초에 내가 뒤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좋아 얘는 풀어주지 대신 너도 그거 내려놓고 거기 가만히 있어 뭘 하려고? 걱정마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봐봐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나? 나도 너하고 멀어질 시간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얘는 여기에 둘 테니 내가 충분히 멀어지면 그때 와서 데리고 가 이러면 되겠지? 생각보다 되게 겁이 많으시네 알았으니까 빨리 멀어지기나 하쇼 그래 그리고 넌 생각보다 별로 신중하지 못한 편인 것 같군 뭘 이런 쓰레기 새끼가 미친년이 지가 뭔데 우리 가족들 생각을 다 안다는 듯이 짓겨려 이런 씨 이런 씨 살았다 오지마 아 감사합니다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저 괜찮으세요? 상태가 좀 저 저기 그거 나도 모르겠다 왜 급할 때가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할 일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 이등병한테 전해줘 어 어 어 이제 니가 지킬 차례라고 괜찮아 가족들만 데리고 도망치면 아무 문제 없어 숨어서 지내다 보면 분명 언젠가 치료자가 어 어 어 저 저 지독한 새끼가 에이 거기서 더 움직이면 쏜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 줄 거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쏠 건데 웃기고 있네 멀쩡한 사람은 쏠 배짱도 없는 새끼가 그 그 이 봐봐 맞추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세척하고 지랄 빗나간 거야 또 빗나갔네 이 또라이 새끼가 왜 그딴 짓들을 저질러놓고 본인이 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봐 자 잠깐만 이러지 말고 대화를 해도 되잖아 나한테는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어 그러니 제발 걱정마 그 가족들 곁으로 보내주려는 거니까 나도 곧 따라갈 거고 뭐 어 너 너 그거 설마 으 으 으 오지마 오지 말라고 이 새끼야 으 이럴 짐이 야 나와 안 나와 내가 이겼어 이 새끼 개 개자식이 내가 누군줄 알고 이 여보 소연 진정해 아빠야 나야 알아볼 수 있지 어 kork 뭐 이걸로 됐다 치자 안멋라 에라이씨 끝까지 되는 게 없네 MS 한글자막 by 한효정